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도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이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석의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영적인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인 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리스도가 이해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면 보금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를 보시옵소서 마스크 써서 잘 모르는데 적으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 얼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처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보금을 주셨습니다 이 보금은 모든 것의 능력이 됩니다 보금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신은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면 보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가 되어지고 보금이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만큼 보금을 못 누리고 있는지 또 보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보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얼마만큼 보금을 못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금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와 깨달음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또 날마다 새 은혜를 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마테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의 매국로 아닙니까? 매국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할 때 이스라엘의 세금을 거둬들였던 사람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 호요호식했던 사람이 세리잖아요 우리처럼 친일파처럼 지금도 친일파는 땅을 다 우리가 정부에서 다 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매국로거든요 그런 매국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느 정도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29절에 세리마테가 액션을 취한 것이 뭐냐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문제는 뭐냐면 30절의 문제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만큼 영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적인 무지인지 30절에 보니까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실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론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그리고 신론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론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론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이해가 안 됩니다 종말론어도 마찬가지고 이 말 속에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받을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이해, 이성적인 이해지 실제 영적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창세기 3장 인간론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천주교는 인간론이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인간론이란 말은 전적인 타락, 원죄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불교에서는 성악설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다이처럼 내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원죄에 대해서 100%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파멸됐다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지금 모르겠는데 100% 타락했다는 부분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4경제 4장 10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에 대해서는 필연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 당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문제의 구원에 대해서 완성하셨다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창세기 3장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인간을 이해하죠 집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예원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교회 20년 다니는데 왜 그러지? 영적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흑암 세력이 이해가 안 되니까 가문의 문제가 안 되니까 왜 그러지? 왜 그렇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하나님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구원이 이해가 되면 이해될수록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가 이해가 됩니다 전부 아닌 그 부분들은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저 성도님이 왜 그래? 저 장로님이 이해되지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육신적으로만 사니까 그렇죠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 이 세리를 보면서 신란하고 질탄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죄인들하고 왜 사느냐 순 이상한 사람들하고 왜 먹고 마시느냐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하나님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또 인간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또 금요철화 메시지처럼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변화된 신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변화된 존재감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32절에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세니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말 속에는 누구든지입니다 사도행정 10절 30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세말 때 그러잖아 우리가 보통 시세말 때 그 그룹에 소속될 때 말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집사님도 뽑혔어? 집사님도 뽑혔어? 속으로 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도 여기 소속됐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갈라데스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번 주 말씀처럼 누구든지 9시든 12시든 3시든지 구원의 선택은 누구든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지금은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가 초창기 때문에 그래요 구역원들 전사님 우리 구역원은 이상한 사람만 구역원 주시나요? 일곱 한 명도 없고 이상한 지금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초창기 때문에 보면 이런 구역원을 주셔요 제대로 된 사람 없네 속으로 당신은 그럼 제대로 됐냐?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9절 22절에 보면 자기가 더 한 사람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자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든 율법 없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여러분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선이 없습니다 선이 그냥 율법이 있으면 그래도 죄구나 저건 죄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율법 없는 사람은요 선이 한 번 넘어서면 개념이 없습니다 망나니는 망나니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인심이 든 사람은 그리스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죄송합니다만 선을 넘었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도 품었어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어떤 사람도 바울 속에 들어가면 치유되거든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 말은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 아니라 답이 있었어요 답이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답이 명의죠 명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명의 의사는 그 분야에 아주 깊게 보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치유하는 것처럼 복음은 복음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 병든 사람이랄지라도 다 치유였던 것 다 치유 마태봉 8장 10주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고 이사회 53장의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복음에 조금만 집중하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처럼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이해가 차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날마다 복음의 깊이 그래서 에베스 1장이라든가 에베스 3장에 보면 그리스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라든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이해가 되어지고 더 수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도 가능하고 정지하지 않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마스크 쓰지 잘 안 보이지만 반가운 것 같아요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불가능이 없고 절대 가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지금도 오늘 이 세리마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지금도 실험하는 우리에게 삶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리스의 보호자 앞에 지금도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일 임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임할 수도 있어요 치유가 지금 삶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께서 우리의 영혼과 영혼은 금리처럼 신처럼 신분의 변화가 됐습니다 이미 정신과 마음의 육신도 변화된 신분의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정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추원합니다 반드시